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BM 종로센터에서 토익을 강의하고 있는 이환호 강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단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ccurate이라는 단어가 있죠 많이 본 단어가 있습니다 accurate 정확한 수업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하죠 accurate이랑 exact이랑 차이 그렇죠 그래서 주로 수치가 정확한 것 또는 어떤 정보가 정확한 걸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틀리지 않는 거죠 오류가 없을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we are trying to gather accurate accurate information 정확한 정보라는 거죠 틀린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할 때 accurate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on consumer spending 그래서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spending patterns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정보를 우리가 gather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메니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보통 우리가 편의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어메니티라는 단어를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제가 해석을 제가 가져왔어요 뭐냐면 호텔 어메니티에서 호텔의 어메니티는 포함한다 뭘 포함하느냐 그래서 include 포함하다죠 포함시킨다 포함하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냐 첫 번째 헬스클럽 사실 헬스클럽이라는 건 사실 이거 그냥 뭐 그냥 어쩌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onference facilities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뭐죠 conference 하기 위해서 회의하기에는 회의 장소들이죠 meeting room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banking rooms 이건 뭡니까 백키티팅 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냐 그거 연회의 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tonish라는 단어가 있죠 놀라게 하다 상대를 놀랄게 된 뜻을 가지고 있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the result of survey가 그 어떤 말일까 철문조사의 결과가 somewhat은 다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는 다 기억나시죠? somewhat 뭐 친구들? so very, quite, relatively, extremely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소보다 astonishing 다소보다 놀랍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통 이렇게 말했지만 감정질발 타동사 우리 수업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또 얘가 이렇게 ing일 때는 뭐를 부를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result라고 하는 아이를 직접적으로 꾸밀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일 경우는 뭘 산다? astonished 그래서 I was really really astonished 이렇게 나는 정말 놀래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2D형 틀을 써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자 보더는 명사로 경계 또는 동사로 경계를 이루 납니다 그래서 we need to present present는 보조던 뜻이죠 보여줘다 뭐를? 패스포트를 보여줘야 한다 뭐하게 해서? to cross the border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뭐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북한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류 없겠지만 여러분 외국에서 특히 미국이나 멕시코 이런 데 있잖아요 영어에 나오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나라가 인접한 나라들은 요건을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order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여기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원래 이제 클래스라는 우리가 나오죠 등급 너랑 나랑 너랑 나랑 등급이 간일할 때 클래스 차이버를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등급을 얘기하는 거고 클래시파이가 등급을 분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됨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포지션 클래시케이션 시스템 그게 뭐냐면 직책이죠 직책을 분배하는 직책을 분류하는 그 시스템이 윌비 인트로듀스 자 인트로듀스는 여기서는 그죠 인스톨드랑도 같이 에셔도 됩니다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같이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도입될 거니까 그죠 윌비 인스톨드 next year 다음 내년에 뭐 될 것이다 도입될 것이다 또는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nclude라는 단어는요 얘는 일형식 삼형식이 됩니다 그냥 결론 짓다 마무리다 이런 개념을 쓸 수 있고요 보시면 3년짜리 연구가 결정 짓다 결론 짓다 뭐를 that 이하를요 그래서 frequent short frequent 빈번한 short vacations 가 more beneficial 그죠 뭡니까 짧게 휴가를 여러 번 가는 것이 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무엇보다 뭐 된 음 된 된 애니 아들 이렇게 안 써지지 애니 아들 kinds of vacations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써볼게요 음 그래서 다른 종류의 휴가들보다는 어떻게 짧고 자주 가는 것이 훨씬 더 beneficial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벤션 컨벤션 많이 들었죠 총회나 회의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컨벤션 센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adieu 컨벤션 센터가 can accommodate accommodate 수용하다 라는 뜻이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more than 3,000 conference participants 그래서 컨퍼런스 참가자를 3,000명 이상 more than 이때 more than 누구랑 친구라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more than 숫자 앞에 쓰는 무사 누구랑 친구입니까 그렇죠 over랑 친구 되죠 그래서 3,000명 이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cline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명사로 감소 줄어들다 또는 쇠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로 그 다음에 3형식으로 쓸 때는 거절하다 이때는 거절하다 3형식이에요 다릅니다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our company's nephrophys decline decline 줄어들었다 그렇죠 by 30% 30% last year 작년에 30% 가 줄어들었다 이럴 때는 decline 감소하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감소되었고요 자 보실까요 heavy use of chemical fertilizers 이거 뭡니까 이거는 heavy use 사용이죠 use of chemical fertilizers 화학 비료죠 이것이 led to led to led to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누구랑 친구예요 result in 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resulted in 되겠지 여기서는 as resulted in a sharp decline 극격한 감소죠 어디있어 bird in bird population population 원래 인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새해 인구에서 우리가 뜨면 뭐 이렇게 하천 이런 데 문제가 있죠 저 어렸을 때도 되게 그런 거 좀 많이 보긴 했습니다 새들이 와서 떼죽음 당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랑 안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절하다고 해서는 나는 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싫어한 애가 나한테 초대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I should decline the invitation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걸 초대했지 안 거절해야 될 것 같아 I should 꼭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너 다이너는 식당이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는 손님이라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diner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야 거기 식당 이름 기억하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봅시다 The number of diners at 하버 그릇 하버 그릇에서 하버 그릇에서 있는 하버 그릇에서의 The number of 뭐죠? 뭐 뭐의 수죠? 이것 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밥 먹는 사람들의 수가 has grown by 20% 20%라고 됐다 증가했다 그래서 그로운 듯이 뭐 써도 됩니까? increase 써도 되고요 increase 쓰거나 아니면은 decrease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방금 나왔던 decline 써도 돼요 줄어들었다 이렇게 일형시동서 아무거나 쓰세요 증가와 관련된 거예요 증가 감소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economy 경제의죠 economy랑 나중에 economy 칼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economy 칼은 economy 칼 에코노미칼은 얘는 저렴 아니죠 경제적인 이란 뜻입니다 경제의가 아니라 경제적인 달라요 서로 그래서 보시면은 에코노믹 리포트는 이제 인디케이리트 나타낸다 표시한다 뭐를 쇼핑이 이제 온라인 쇼핑이 온라인 쇼핑이 is gradually 점차적으로 뭐한다 replacing 대체한다 뭐를 traditional shopping method 그래서 전통적인 샤팅핑 방법들을 얘가 뭐였다 그렇죠 대체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쓰십니다 그래서 gradual이란 단어 점차적으로란 부사니까 잘 알아두시고 동시에 여기서 리플레이스를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economic economic 리포트 경제 리포트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viable I am be you envy에서 나온 건데요 nb에요 이러면 nb 아니고 nb는 원래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런 말은 되지만 부러워하다는 말은 됩니다 그래서 enviable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r. Lee Mr. Lee는 has an enviable reputation enviable reputation 뭡니까 그러면 타의 추종 타의 어떤 부러움을 살만한 평판이라고 하죠 reputation 평판을 가지고 있다 뭐로써 as one of the most attractive instructor 되게 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름이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냥 이거 둘게요 그래서 Mr. Lee는 몸으로써 가장 아주 매력있는 강사 중에 한 명으로서의 타의 부러움을 살만한 죄송합니다 평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그런 분에게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자 expired 일형식이죠 원래 expired가 일형식인데 expired 자체가 이렇게 분사형용사로 만들어져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expired는 효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sorry but 난 미안합니다 유감이네요 but this is an expired 크리카드 아 이거 니클 신용카드 못쓰겠는데요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니클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문제점 뭔가 여자가 왜 미안하다고 하는가 신용카드가 못쓰니까 남자의 문제점 뭡니까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 그럼 여자가 제안하겠죠 또 남자가 말하겠죠 그러니까 another payment method을 이 결과상 파트3에 나왔다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뭐 된다 use을 사용하게 된다 try try 죄송합니다 오타가 이렇게 난해 봉도 try another another payment method 이렇게 되겠죠 다른 payment method을 뭐 된다 시도해 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follow 이거는 따르다 지키다 뭐 여러가지 있죠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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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따라와 이런 말이 되고요 이 지키다는 여러분 keep이 아니에요 keep이란 말이 되는데 누구의 영향이 누구를 지키다가 아니라 규율을 따르다 이런 말이죠 규율을 지키다는 법을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지키다가도 뭐 키미오 마모르 그거 아니에요 일본말로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법을 지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follow the instruction installation directions 지지사항이죠 설치 지지사항을 뭐하세요 따르세요 이런 말이죠 carefully 아주 주의깊게 뭐하기 위해서 to avoid damage to the shelves 그래서 벽에다가 선반을 선반 하실 때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모질하지 마시고 정해진 곳에다 잘 박아가지고 넣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andle 미치도록 나오는 단어죠 handle handle 너무 많이 나와요 handle 친구들 한 번 해볼까요 handle 또 뭐 있어요 deal with 또 뭐 있어요 address 그 다음에 take care of take care of 또는 원래 이제 얘는 돌보다라는 말로 되는데 처리하다라면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for security reasons 뭡니까 보안상의 이유로 이렇게 올라가냐 보안상의 이유로 우리의 레코드 디팔티먼트는 우리의 기록부서는 will continue to handle all personal files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른데 주지 않고 보안상 이유로 우리가 personal files personal은 직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과 관련된 직원들의 모든 파일들을 뭐 할 것이다 우리가 직원 개인정보 관련된 파일들을 어디에서 기록부서에서 다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nception 시초 처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the company 에서 그런 rapidly rapidly 아주 급속하기란 뜻이죠 누구랑 친구냐 프롬프 트리스 망하는 겁니다 뭐 뭐 써야 돼 그렇지 내가 맨날 소식하는 거 뭐였어 그렇지 quickly quickly로 같이 뭐 할 수 있다 바꿨을 수 있어요 quickly 그죠 since 워와 이후로 it's inception in 1996 1900 그죠 96년 그 발단 이후로 회사가 지금 계속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자 뜻이죠 그 다음에 인터랙트 매트형식 일형식 소통하다 그래서 누구누가 소통하다 인터랙트 위드 했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플레이는 allows audience allow 그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준사역동사 맨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뭐하는 거 허용하다 어떻게 됐죠 그래서 보통 그 뭐냐 우리 대학로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영국 같은 거 보면 가끔 참여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가서 같이 춤추고 그랬던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그 앞서 옛날에 그런 공연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인터랙트 위드 쇼 우리가 우리가 공개 관객들이 그 어떤 플레이와 함께 쇼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또는 그걸 허용한다 이런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제한이라는 뜻이 한도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 봅시다 He also violated 그는 역시는 또 뭐드냐 violated 침범하다는 뜻입니다 넘었다 지키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뭐를 스피드 리밋 역식에는 속도 위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스피드 리밋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거는 우리가 제한속도라고 하죠 제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미트 나중에 리미트는 제가 다른 단어 같이 나올 때 기회되면 리미트와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모디파이는 우리가 수정하다라는 뜻이고요 또는 수식하다고 해서 모디파이어가 수식을 할 수도 있는데 토익에서는 모디파이어보다는 뭐 수정하다라고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Please do not 하지 마세요 Modify 그렇죠 Do not modify the different values 여기서 value는 가치가 아니라 값이에요 값 그래서 초기값을 뭐하지 말아주세요 수정하지 말아주세요 변경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이런 것들 가끔 나오죠 어떤 장비 같은 거 잘 모르시는 분들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게 Do not touch it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Oper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업이나 작업이나 기업 또는 수술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토익에서는 수술은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수술이란 단어도 있어요 수술 그 다음에도 Operation has only been cancelled 뭡니까 그 작업이 또는 그 일이 이미 못했다 cancelled 취소되었다 되게 이건 간단한 표현이죠 그거 벌써 취소됐는데 뭐 이런 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볼까요 Prior라는 단어가 있죠 Prior 기간 퓨어리드 기간 자 기간인데 뭐가 잘못됐네요 예문이 위에 거가 잘못 내려왔네요 위에 거 잘못 적어졌습니다 얘도 하나 더 봅시다 이렇게 말아온 김에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위에 거 봅시다 The system reboot is required to complete operation 이 작업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완료하기 완료하다 컴플릿을 완료시키자 완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시스템 리부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Prior Period Period는 뭡니까 우리 기간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기간 어떤 기간이라고 할 때 그래서 어떤 뭐 어떤 Time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럴 때 우리가 Period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이것도 근데 그 우리 그냥 생활 영어로 알려드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그걸 용어로 Period라고도 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토익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뭐 일상 용어로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 어떤 기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기간 그렇죠 시험기간 근데 이 시험기간이 만약에 테스트 Period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 뭐 할까요 아 어떤 시험기간을 거쳤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쉬운 단어를 좀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프로모션은 그렇죠 디스트 프로모션은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디스트 프로모션은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is available is available available 그 다음에 for a limited limited period 그래서 period 제한된 어떤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프로모션 여기서 뭘까요 홍보가 아니에요 홍보기 총보 또는 이런 특가 행사겠죠 또 디스트 프로모션 말고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스페셜 디스칸트 스페셜 디스칸트는 디스칸트는 is available for a limited period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만 한정된 시간에만 뭐 되다 그렇지 유효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프레딕티블 프레딕트가 뭐예요 여러분 프레딕트 많이 표현했죠 예언하다 예측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은 사실은 꽤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결과였어요 뭐 이런 말 있죠 당연한 결과 얘기할 때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 파트 3나 4에서 그렇죠 화자의 의도 파악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런 개념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스펙트 이 단어가 참 어려운데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단어인데 되게 쉬운 단어자도 불구하고 되게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프로스펙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일에 대한 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망성이란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경치란 말도 되고요 또 이 자체가 바라보다 전망하다 예상하다 또는 긍정적으로 보다 이런 뜻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뜻이 너무 많은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프로스펙트가 이게 되게 뭐랄까 우리가 자주 봐 자주 본 단어여가지고 좀 만만한 단어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말의 약간의 미묘한 뉘앙스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이 예상할 가망성이라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생각하는 거 예상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전망 근데 전망하는 게 그냥 막연한 전망일 수도 이것이고 왠지 우리가 성공할 거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조망권 있죠 조망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걸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동사로 된단 말이죠 원래 찾다 이래도 되는데 그거는 잘 프로스펙트는 동사로는 잘 안 나오는 표현이니까 일단 명사로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볼까요 There is no prospect of 뭐가 없다 기대가 기대가치가 없다 전망할 게 없다 예상할 게 없다 이런 뜻이죠 뭐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가능성 사망성이 없다 뭐하는데 Those questions being answered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해석하면 뭐냐면 이 문제들이 이 문제들이 정답을 받을 어떤 가능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사건 터지고 그럼 뭐 국회의원이나 어떤 특별한 단체 사적 터지면 거기다 보내지 않습니까 신문 기자들이 그럼 거기다 보내면서 하는데 거기서는 아마 답변 안해 답변은 안해주고 앞으로도 해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I'm excited at the prospect of living in the New York 그 뭡니까 아 그냥 뉴욕에서 살 걸 생각하니까 지금 벌써 없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구나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까지 같이 가고 있으니까 prospect 원래 inspect가 보다란 뜻이에요 보다 앞으로는 맨날 향한지 앞으로 그래서 앞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뉘앙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ecognize 수업시간에 비치도록 하는 거죠 네 가지 뜻 뭐 뭐였어요 인지하다 그 다음에 인정하다 인정해주다 그치 몸으로 인정해주다 칭찬하다 그리고 상을 주다 내 중에 어떻게 해석하라고 본인 편한 대로 앞뒤 상을 맞춰서 해석하세요 Mr. Kim must recognize Mr. Kim이 내기 중에 하나 되었다 뭐 때문에 For his hard work and dedication to the organization 이 기관에 대한 헌신 또는 이 그룹 회사에 대한 헌신 헌신 즉 헌신 보니까 헌신 때문에 그리고 그에 열심히 일하고 그에 열심히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헌신 때문에 얘가 recognize 인정받았다 상을 받았다 뭐 아무거나 골라야 됩니다 앞뒤 상황 맞춰서 repeat repeat 이것도 여러분 중학교 때 우리 따라하기 하잖아요 repeat 선생님 앞에서 맨날 얘기 저 어렸을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요즘은 어떻게 우리 컴퓨터로 하나요? 어렸을 때 영어 할 때는 우리 테이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카렉트 테이프 가져와가지고 어학기 자동 반복 기능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One number Should I press 내가 몇 번을 눌러야 됩니까? 몇 번을 눌러야 되요? 뭐하기 위해서 To repeat a message 메시지를 내가 다시 듣기 위해서는 몇 번을 눌러야 되죠? 라고 하죠 Press the number 이렇게 나오잖아요 Number one Number five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One number Should the man 또는 Should the chain Press the button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는 몇 번을 눌러야 됩니까? 뭐하려고? To repeat the message 다시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Repeat 그 다음에 Repeat Repeat the sentence 그 문장을 따라해라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safely Safe에서 나오는 부사용이죠 안전환에서 나오는 부사용 그래서 Despite bad weather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더는 있어도 없어도 됩니다 더 better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는 랜디드 세플리 랜드는 뭡니까? 랜드 랜드는 이륙 착륙하다죠 그러면 이 아이의 반대가 뭘까? 반대 반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 되나? 반대 이륙하다라는 뭐야? Take off 그렇죠? 이륙은 Taking off Take off 붙였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killed 숙련된 경험을 통해서 숙련을 갖춰준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As you all know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James is a highly skilled highly 매우 라는 뜻을 가지고 원래 높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 설명했죠 개념적인 추상적인 개념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highly speak of 누구누우 그럼 누구를 높이 평가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우라는 개념으로 highly skilled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매우 숙련된 카펜터 카펜터가 뭐예요? 목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James는 뭐다? 아주 그냥 숙련된 목수입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ighly skilled 이것도 여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여우세요 highly 잘 체크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자 그 다음에 structural 이건 구조적인 이런 뜻인데요 구조상이란 말이고요 그래서 yesterday's storm이 cause 약이 시켰다 뭐랄요? a little structure damage 그래서 어리틀 약간이죠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건물에서 문제 생기는겠죠 whether to the building 건물에서 약간 구조적인 문제를 했다 만약에 어를 빠지면 거의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어가 있으면은 뭐가 되고 지금 어가 없죠 어가 없을 때는 거의 보면 하지 않았다고 어가 있으면 그나마 조금은 영향을 주었다 데미지를 주었다 건물에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entative라는 단어는 잠정적인이란 말인데요 임시적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both companies reached a tentative agreement 그러면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뭐에 대해서 먼저 contract on september contract 계약이죠 어떤 계약에서의 계약에서 점점적으로 했다 그래서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좀만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eptember에 있는 근데 on september는 좀 그렇고 이거는 좀 애매하고 이건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쓰려다가 제가 좀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on contract 두 회사가 agreement에 도달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따로 이런 문장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한번 적어보면 진짜 좋은데 귀찮아서 안 하겠지 근데 되게 좋아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이 카페에도 이거 있잖아 제가 놔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래그가 되나 모르겠네 드래그 가능하신 분 쭉 해서 하면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제일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걸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카페에 보면 제가 이게 다 문장 다 넣어놓거든 여기 그대로 싹 복사해가지고 아잖아요 보시는 분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글 보고 여러분이 같이 해석도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되게 이 문장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 문장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자료들 봐가지고 확인하고 참고해서 만드는 글들이라든 그래서 토익에 아주 가까워요 이런 것들 잠정적인 다 기출 표현들이 참고로 여러분 제가 밑줄 그 색깔 집어넣고 있잖아요 다 기출 표현들입니다 자 understaffed 이런 인원이 부족한 일입니다 since we are currently we are currently understaffed 우리가 지금 현재 뭐가 그러니까 현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we are planning to hire additional workers 추가적인 직원을 뽑을 생각이다 이렇게 합니다 since 최근에 설명했죠 여러분 제가 수업시간에 since or because 차이 as SI 자 기억 잘 하시고요 그쵸 때문에 그래서 우리 currently라는 단어가 예전에 되게 잘 나와요 이것도 이것도 기출 표현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뭐였을 때 보통 형용사 부사 사이에 들어가는데 현재형이나 현재진행형의 currently는 막을 길이 없어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visit 명사로는 방문 동사로는 방문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때 중요한 게 있죠 얘가 명사일 때는 to라는 아이를 같이 쓰고요 전치사 to를 같이 쓰고 얘가 동사일 때는 뭐합니까 얘가 동사일 때는 그렇지 뒤에 목적을 쓰지 않는 삼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visit 뒤에 to가 있다 그럼 이 visit은 명사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during my visit to 서울 내가 서울에 방문하는 동안 I had a chance I had an opportunity 난 기회가 있었다 뭐할 기회? to speak 자 잘 봐봐요 여러분 여기 지금 to, to가 겁나 많죠 자 이거 한번 제가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to가 있고 빨강 to가 있고 여기 파랑 to 파랑 to가 있고요 이렇게 파랑 to 이렇게 걸어놓을게 여기 빨강 to 이렇게 걸어놓고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초반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 내가 색깔을 다 입혀볼게 이거 보라색 투 아까 좋았어요 자 봐봐요 여기 빨강색 to는 to 서울이잖아 그렇죠? 서울이 명사지 그래서 얘는 전치사 to예요 빨강색 to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두 분 파랑색 to 봅시다 to speak 일형식 동사죠 동사가 뒤에 있지 그래서 여기는 그렇죠 이 to는 투부정사 to입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면 이 투부정사 to는 누굴 꾸민다 앞에 있는 opportunity를 꾸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에 나와있는 거 있잖아요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리스트 그 중에 하나에 보면 이거 있어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opportunity 말고도 여러가지 더 있지 책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to james입니다 james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치사 to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 있는 서울과 to 서울과 여기 있는 to james는 전치사 to입니다 왜?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 스피크는 여기 스피크는 뭡니까 그렇지 얘는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투부정사로 봅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얘도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about the renovation project 우리가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선공사에 대해서 뭐 할 것이다 기회를 내가 가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lease visit our company 웹사이트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에 방문해주세요 뭐하기 위해서 쏘데트 하나의 접속사로 봅니다 뭐하기 위해서 쏘데트 뭐하기 위해서 you can customize your order 너의 주문을 뭐하기 위해서 주문 제작기 이제 네가 커스터마이즈한 단어는 주문 제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주문을 좀 말이 이상하죠 어색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어색하지만 안어색해셔야 됩니다 너의 주문을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에게 맞춤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여기서 네가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여기서 쏘데트 접속사로 활용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뭐하기 위하여 그래서 A 쏘데트 B 그러면 B하기 위해서 A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lease visit our 웹사이트 company 웹사이트에 뭐해주세요 웹페이지에 와주세요 당신의 주문을 맞춤 제작 맞춤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말이 꼬이죠 그렇지만 한국말로 꼬일 뿐이지 영어로는 여러분에게 맞는 말이니까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에서 다시 단어 한 번만 쭉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 치울게요 먼저 accurate이란 단어 정확한형 exact랑 다르다고 그랬죠 어떨 때는 같고 어떨 때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ameni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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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랬어요 amenity라고 하죠 amenity 이거는 편의시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stonish 놀라게다 감정유발 다동사 ing로는 사물 id로는 사람 border 경계 또는 경계를 이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lassification 등급 분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clude 결론 짓다 마무리 치다 마무리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nvention 총회 또는 세미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cline decline 뭡니까 감소 줄어듬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줄어들다 세퇴하다 이런 말 되고 삼형시로는 거절하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이너는 뭡니까 우리가 식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식당은 우리가 레스토런트 근사한 게 아니라 식당차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예전에 우리 학생이 멋있는 해석을 줬어요 제가 되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골목 맛집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그런 간이 간이 식당 같은 곳들로 우리가 다 다이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밥 먹는 사람도 다이너죠 그래서 예전에 파트 1에서는 좀 많이 나왔죠 diners are enjoying meal outdoor 인트 아웃도어 그러면 얘네가 야외에서 자기네 식사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economic 경제 economic 헷갈리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inviable 불어올만한 이런 뜻이고요 expired 는 expire랑 연결된 단어이긴 하지만 expire는 우리가 뭐로 봐야 된다 expire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동사 제강으로 말하면 일형식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expire는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안 돼요 근데 단 expire 자체가 뭐가 있으니까 expired 라고 하는 특이한 케이스 expired 라고 하는 만료된 기한이 지난 이라고 하는 형용사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수동태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다 형용사로 개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ollow 지키다 뜻인데 지키다 말했지만 너를 지켜 이런 지키다가 아니라 법을 지키거나 규정을 준다는 거 이런 걸 얘기한다고 했죠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친구들 deal with address 그 다음에 take care of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nception 시초 처음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interact 일형식 동사로 소통하다 누구누구가 상호작용하다 됩니다 그 다음에 limit 한도 제한 경기를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 얘가 뭐든다 제한하다라는 뜻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modify는 수정하다 수식하다 모디파이어가 수식어라 그랬지 근데 잘 안 씁니다 토익에서는 그냥 수정하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operation은 영업 또는 사업이란 말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작업이란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란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은 수술은 잘 안 된다고 말했죠 그 다음 period은 기간이죠 어떤 기간 그래서 limited period 반드시 올리시길 바랍니다 제한된 기간 동안만 뭐가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redictable은 예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prospect 복잡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만 기억하겠어요 프로는 앞을 보고 prospect는 바라보라는 뜻이 그랬어요 그래서 prospect 앞을 바라본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는 전망이나 어떤 거에 대한 기대라든지 기대치라든지 아니면 경치 가망성 이런 거 다 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레코드 나이스 뜬 내게 뭐라고요 뭐라고 레코드 나이스 뜬 내게 뭐라고 인지하다 인정하다 칭찬하다 그 다음에 상을 주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리피트 반복하다 세이플리 세이프의 부사용이죠 안전하게 스킬드 숙련된 나중에 여러분 스킬프리랑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시간 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럭처가 원래 구조죠 스트럭처는 구조적 구조적인이라고요 만약에 스트럭처리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테너티브 잠정적인 또는 임시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더스택트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원이 부족한 거 사람이 부족한 거 레거오프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지트 방문 또는 방문하다고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지트가 명사일 때는 뒤에 전치사2와 함께 쓰고 동사일 때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 바로 목적어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어디어디를 방문해라 이런 개념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또 해와 같이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다음 강의 시간대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